안녕하세요. 무비레시피 박진아입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이브죠.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라서 좀 예년에 비해서 짧은 연휴라 아쉬움이 큰데요. 그래도 알차게 보내야겠죠. 크리스마스 특집 무비레시피 영화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와 싱 두 편을 요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로맨스 코미디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지 존스의 시리즈 세 번째 편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누가 뭐래도 로맨스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브리지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편을 마지막으로 15년 만에 오리지널 멤버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남자와 뜨거운 밤을 보낸 브리지 존스 덜컥 임신이 됐는데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그 이야기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쇼의 피디로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존스. 그러나 골드미스에게 외로움은 공존하는 법. 직장 동료 미란다와 함께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 뮤직 페스티벌에 갑니다. 오우 그곳에서 만난 조금 창피하지만 새로운 사랑 잭 퀀트. 연애정보 회사 CEO인 그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됐죠. 일상으로 돌아온 존스, 친구 아기 세례식의 데모로 참석한 존스는 그곳에서 전남친이자 데모로 참석한 마크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마크, 존스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결국 재결함의 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존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다며 메시지를 남긴 채 호련히 떠납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범한 골드미스의 삶에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존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며칠 사이로 뜨거운 밤을 보낸 두 남자 잭과 마크 두 남자 각각의 임신 사실을 알렸고 둘은 온갖 선물과 애정공사를 펼치며 사랑을 표합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진짜 아빠인지는 모른 채 그렇게 배가 물러가죠. 거짓말이 오래 갈 순 없는 법 존스에게 중요한 PPT가 있던 날 PPT도 꼬이는 마당에 마크와 잭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이 때라고 생각한 그녀 두 남자에게 임신의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결심하며 단골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이게 정작es일 사이로 지난, ,,,,,,,... 두 사람 모두 두 아이 아빠의 후보라는 사실을 밝힌 존스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두 남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남자 중 브리지 존스의 아이 아빠는 누굴까요?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 싱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아주 흥겨운 애니메이션인데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영화 속에서도 펼쳐집니다 영화 싱은 귀여운 캐릭터는 기본이고요 내로라하는 할리우드 배우들의 참여가 돋보이는데요 매튜 맥커너이, 스칼렛 유한슨, 테저 에자튼 등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이고 숨겨진 노래 실력까지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흥겨움을 책임져줄 두 번째 영화 싱 지금부터 요리합니다 예터's been going through some pretty rough times lately So, what do I do? Quit? No, my next show is gonna be Drumroll, please A singing competition Just think, your neighbor, the grocery store manager, that chicken Right there! Real talent from real life Norman, would you please tell them what a good singer I am? Oh yeah, you were great, honey By the way, the bathroom sink is blocked again I'm here to win That prize, it's mine Everyone in this city gets a shot at being a star on my stage 문극장을 운영하는 주인 코알라 버스터문 그는 사정이 어려워진 극장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민 오디션을 엽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승 상금이 천 달러에서 십만 달러로 바뀌게 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동물들이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럼 우승 후보들을 살펴볼까요? If I feel that I could be sudden then I would say the things I want to say to you 범죄자 아버지 밑에서 망을 보는 고릴라 조니 그러나 조니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가수입니다 그런 그에게 신락같은 희망으로 다가온 오디션 전단지 아버지는 조니를 인정하지 않지만 조니는 오디션을 포기하지 않죠 다음 25남매를 키우는 엄마돼지 로지타 한때는 노래 잘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돼지였지만 육아에 집안일에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그냥 엄마가 되어버렸죠 남편의 관심도 시들시들해지는 나이 그런 그녀가 무대에서 끼를 발산합니다 남자친구와 락스타를 꿈꾸며 함께 해왔지만 이별을 겪게 되면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로커 애쉬 그리고 엄청난 가창력을 소유했지만 무대만 서면 얼어붙는 코끼리 미나까지 그들의 경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15년 만에 찾아온 브리지 존스는 남녀간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든 나이만큼 바뀐 삶을 둘러싼 관계들에 집중하죠 존스의 임신을 통해 이 시대의 싱글맘과 워킹맘을 대변하기도 하고 게이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브리지 존스의 친구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시선을 환기시켜주기도 합니다 내가 꿈꿨던 인생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서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노래라는 매개체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모인 영화 싱의 친구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다 보면 어느새 들썩들썩 어깨춤을 흔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 참여한 오디션이지만 이들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죠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좀 더 즐겁게 해줄 두 편의 영화 브리지 존스의 베이비와 싱입니다 브리지 존이자